셀바스 AI 종목이 들어왔네요. 10,300원에 매수하셨고요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나올 겁니다. 셀바스 AI 자, 지금 매수한 가격이 10,300원이고 10% 비중으로 매수하셨는데요. 이게 지금 단타로 타이밍이 지금 괜찮은 시점이었는데요. 이 종목은 지금 물려있던 종목이에요. 매수 가격이 좀 높은 가격이잖아요. 그래서 자, 지금 보면은 전구점 자리네요. 종목점 가격대 이 종목을 가져가셔야 돼요. 매수가까지 기다려도 될까? 물어보신 거 저는 10,000원 넘어가면 어차피 10,300원이든 10,000원 넘어가면 그 가격 차이는 3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0,000원 넘어가면 매수가 부근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위쪽으로 10,000원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인 거거든요. 10,000원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온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간다 생각하세요. 꼭 10,300원 회복되면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10,000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파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